이번 주 주간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IBK 기업은행의 살아난 해결사, 어도라, 어나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여자부 외국인 선수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선수죠. 하지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반기와 같은 파괴력 넘치는 공격을 찾아보기 힘들고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정철 감독과 동료들의 배려 속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4경기에서 평균 29득점을 올리며 압도적으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과 후위 공격에서도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IBK 기업은행의 40%가 넘는 공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25와 수비에서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23살 최연소 외국인 선수의 겁없는 플레이가 2급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